자 반갑습니다.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, 스플림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연이어 계속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은데 일단은 여기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그 지역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일단 좀 관리 잘하고 좀 힘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 좀 변동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식을 좀 빨리 전달 드리려고 선생님이 급하게 좀 퀘스트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여러분 그 계약이 좀 연기된 건 알고 계시죠? 처음에는 3월 2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기가 좀 돼가지고 3월 23일 날 이제 1학기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럼 당연히 지금 한 3주 정도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3월 학평이 예정돼 있었기도 하고 중간고사도 원래는 4월 말일쯤에 다 치르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밀리게 되었겠죠. 처음에는 계약을 일주일만 연기한다고 했을 때는 중간고사 일정이 변동 없을 거라는 거를 선생님이 학교에 전화를 직접 해봐서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2주가 더 연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홈페이지들도 접속이 좀 안 되는 곳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3월 학평은 4월 2일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식을 좀 들으셨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월 초니까 3월 초에는 막 그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기존대로 막 준비하듯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무엇보다 개인회생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3월 학평을 준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원래는 3월 12일날 보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쯤에 2월 한 중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겠지. 중간고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나온 건 5월 19일부터 5월 22일 정도까지 이렇게 치르기로 했다라는 거니까 잘 보시면 이거는 3주 정도 밀렸고 중간고사는 2주 정도 미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좀 짧아질 겁니다. 예를 들면 고1 친구들은 원래는 2차 함수를 끝내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보는 게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정식보다는 2차 함수까지 볼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졌죠. 1학년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기말고사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7월 16일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1학기 계약만 3주 정도 미뤄진 거고 나머지들은 2주 정도씩 좀 줄이고 중간중간에 텀을 좀 짧게 잡아서 여름방학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 정도 감축을 하고 나서 2학기 때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간격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이 7일 감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약이 3주 정도 연기가 되었고 4월 8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기로 했던 것 연기 가능성이 있다. 여기까지는 지금 선생님 소식을 좀 들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가장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전달 드리고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다? 건강관리 잘 하세요. 그게 너무나 좀 큰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지금 학원 수업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촬영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. 여러분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뀐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녀석을 이겨내면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원래 하던 거 있었지 공부도 그렇고 시험 일정도 그렇고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 일정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건강관리 잘하고 계속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